신대방역 500미터에 있는 신축 원룸 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 원룸을 찍으러 온 건 아니고 옥탑 찾는 손님때문에 옥탑챙을 봤는데 옥탑챙이 너무 좋은 거에요 가기 때문에 여기도 봤는데 천에 오십입니다 천에 오십 만약에 천에 오십에 방이 한 여섯 평은 돼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 신축이 아니고 연식 있는 건물도 천에 오십 받을라 그래요 역에서 걸어서 넉넉히 한 6분 7분 500미터 정도 뜨니까요 그리고 지상층 반지화도 아니고 지상층이고 아주 아주 가격대비 좋습니다 신축 처집주가 이런 집이 있다니 놀랍네요 이런 집을 근데 이런 것도 나가면 또 만약에 이 방에 나가면 또 천에 오십으로 신축 처집주에 연합병 사단을 하면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건물이 좋네요 이 건물은 전화번호는 별표를 해놔야겠네요 아주 훌륭한 방입니다 아주 여기는 옥탑도 그렇고 일반층도 그렇고 추천합니다 여기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